아 송강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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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송강이야 뭐? 뭐? Batman 네네네네네 하이 런트 한테 부산 원하는 이스라주구 오호 총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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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래킴 강철의 폭풍이 변하나 아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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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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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네골 껍질 미리껀 성스러운 나무 껍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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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껍질 미리껀 성 껍질 미리껀 성스러운 나무 껍질 미리껀 성스러운 나무 껍질 내놔 인마 진짜 밴 말이 없네 와 연금 하나 더 어? 배 외하는 연 롤롤롤롤롤롤롤 쌍 Э青won 폭풍 그래도 들고 오자. 그러면은 어... 마무리는 버리고 나머지는 괜찮네. 폭주 하나 있으면 좋을텐데. 내가 빛나는 덕인데. 공격 포션에서 대단원이라도 뽑을래? 괜전이 두 장이 쓴 거 아니야. 한 장도 나오지 않는 것이 점탑이거든. 아직도 모르느냐? 내 송이. 고개 빨리 줘봐. 슬슬 급함. 공격 포션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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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언맨 클레드 잘나가는거 맞아 근데 방기 TV님 니누스 내가 손가락 딱 튕기니까 첨부탑이 반으로 달라진 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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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펙트 핑거 스냅에 터지는 건 플레이어 마음이 아닐까요? 후쿠쿠쿠 그치 내가 속이 터지지 아 야 이 미친 호도끼들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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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네 둘은 왜 체력차에 시비나나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야 너두가가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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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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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공물은 누가 대신 까주냐고. 소상미미의 인공물 까주나. 어떡하지? 요정이란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뭐? 뭐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올해 방패라고 공격 막아주네. 민터포션 뜬거는 일단 좋고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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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개만 놔둬. 고개만 놔둬. 하지만 안나오겠지. 고개만 놔둬. 고개만 놔둬. 오늘 두 분 많은 날인가? 고개만 놔집. 국가대표 경기 와 영차 쏴지잖아 서훈했네 결국 에잇 도라이 같은 겨우 민서 포션 나온 덕분에 방어돈을 쌀 수 있겠네 뭐? 생존자 예비가 나왔다고 무력 바쁘서 약과도 못 건다고? 그게 무슨 소리니 사이라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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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